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웅천 연구위원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FOMC 잘 끝났습니다. 더 매파적이었던 평가가 나오면서 또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에서 파월 의장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겼지만, 이번 결과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고요. 현재 FOMC 결과 평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도비 씨에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도비 씨의 말씀이 파월 의장의 말씀이 그렇게까지 금리 인하를 얘기할 정도. 그런지는 않았어요. 항상 했던 얘기 하셨던 것 같지만 시장이 되게 많이 우려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 금리를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이 약간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파월 의장이 12월에 금리 인상까지 여지를 열어두고 이러면서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런 그분들을 마지막에 그래도 그런 부분을 완화를 시켜주면서 시장은 그러면 이렇게 제조업 지수도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장기 채권의 발행 문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파월 의장도 여기서는 그래도 추가 인상의 가능성은 좀 낮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증시도 금리도 좋게 반응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FMC 금리 동결과 향후 정책의 입장 발표에 따라서 금리 하락을 하고 또 달러 강세 완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연말 한 달은 앞둬 놓고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튼 방향 자체가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요. 달러화 자체는 사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엔화가 워낙 약세로 가고 일본이 지금 계속 통합 완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화가 워낙 약세로 가니까 달러 인덱스 같은 거는 그렇게 약세로는 못 가지만 그래도 오늘 원화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을 보면 1360원에서 1320원대까지 내려오는데 원화 강세가 원화는 강세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 그만큼 우리 시장은 또 좋은 거겠죠. 그리고 금리도 많이 내려와서 지금 10년 무리 미국 트레저리 기준으로 4.7원 언더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또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증시도 워낙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많이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지금 괜찮은 환경 때문에 주식을 하도 괜찮은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ECB, BOE 금리 동결에 나선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리 사실상 정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물가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유럽이 저번 10월이죠. 10월에 물가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9%가 나왔어요. 네덜란드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전년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갑자기 내려왔느냐 물가가 안정되느냐 하면 사실은 전년 대비니까 작년에 효과가 작년 우리 기억해 보시면 유럽에 가스가 없어가지고 난리였구만 전기요금 이런 것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좀 완화가 되면서 전년 대비로 물가가 많이 안정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아직은 서비스 물가 이런 것들이 다 내려온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유럽처럼 이렇게 물가가 빨리빨리 특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을 찾게 되면 중앙은행도 그렇게까지 긴축을 세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할까요? 우리가 아직 그거를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오히려 ECB가 내년쯤 되면 조금 더 빨리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기대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럽의 경제가 그만큼 안 좋기도 하고요. 그만큼 물가도 좀 빨리 하락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사실상 종료됐던 기대감에 뉴욕 증시도와 안도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국내 증시도 오늘 상승하면서 이틀째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이번 주가 거의 저점 대비로 오늘 종가 보면 거의 저점 대비에 한 100포인트 올랐어요, 코스피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에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할 거예요. 숨은 고르기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주식을 다시 팔고 저점을 대비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작년, 저번 달 10월부터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미 10월 말부터 증시가 한분기 실적 마감하고 이미 돌아나오고 있던 차였는데 하필이면 국내는 2차전지 이런 위주로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서 2300을 깼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많이 빠졌던 만큼 조금 더 반등이 센 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틀째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다음 주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긴 호흡으로 봤었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어제 오늘 기분 좋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 안도렐리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제가 사실 올해 여름에 한 6월 정도부터 이제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와서 사실은 그렇게 좋은 얘기를 사실 못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계속 조심하자 조심하자 말씀드렸었는데 또 이번 주 월요일부터도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도 이제는 살 때다 주식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조금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코스피가 많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우리가 꼭 다음 주뿐만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주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조금 더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또 주식에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조정해가면서 어떤 쪽으로 가냐. 일단은 낙폭 과대 쪽이 일단 많이 반등을 하기 마련이고 이번 주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쭉쭉 가기보다는 그래도 시장이 바뀌고 나면 시장의 주도주의 색깔이라든지 바뀌기 마련입니다. 상반기에 쏠리지 않았던 종목들 그리고 워낙에 밑에 빠져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사실 그렇게 오른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꽤 올랐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밑에 종목들은 많이 밑에 하락해 있는 종목들은 사실 많다는 얘기거든요.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벨레이션이 밑에 한참 내려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또 밑에서 잘 끌어서 올려서 매수할 만한 그런 종목들 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긴 호흡에서. 그런 건데 그러면 업종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이제 반도체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AI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낙폭 과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어제 오늘 반등을 보이고 있고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좀 어디를 그래도 주목해서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까지 이제 2차 전직, 반도체 AI 뭐 이런 쪽이 위주로 이제 주도주였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하락이 좀 더 있었었고 지난해 이번 달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반등이 그런 쪽에서 일단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주도주가 될 것이냐. 그렇기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아래에 있었던 종목들 이제 손 타지 않은 종목들, 벨레이션이 낮은 종목들에서 이제 기회를 찾는 게 좀 더 승률이 높은 우리가 뭐 매매를 잘해서 이제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을 잘 찾아가면은 그건 당연히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오늘도 보면은 게임 같은 게 올랐거든요. 지난주에는 화학이 올랐어요. 화학이 오르고 게임이 오르고 다 저 밑에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서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오히려 그런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승률이 높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반도체나 AI 이런 주도주들보다 낙국 과대가 됐었던 좀 소외됐었던 업종들 괜찮은 종목을 위주로 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주요급 금리 동결과 함께 또 국제 유가도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국제 유가는 또 상승을 했단 말이죠.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유가가 상승을 했다가 일단 발락을 해서 93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80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유가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지금 물가가 좀 하락이 될 것 같다. 유럽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리도 내려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내년에 이 물가 안정이 계속되고 증시가 좋으려면 유가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유가가 일단은 가장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전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게 되게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전쟁이 터지고 고점이 나온 게 아니라 전쟁이 터지기 이전부터 이미 상승이 90불 이하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솔린 가격이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가격이 좀 이제 제한적으로 올랐고 가솔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수요가 못 올라온다. 이런 그런 반증이기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미국이 지금 사우디가 감산하고 있지만 미국이 그만큼 생산이 계속 올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공급 측면에서도 좀 제한적인 유가를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가솔린 가격이 못 올라온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에서도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전쟁 리스크가 더 확대돼서 이란이 참전하고 이렇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유가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는 부정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만 이게 또 증시에는 또 일단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연말 랠리가 올까 기대를 하잖아요. 이쪽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보이시나요? 기대감을 그렇게까지 높이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생각을 들어요. 항상 이제 금리 레벨 자체가 높게 있고 우리가 미국에서 특히 예금을 하는 게 주식보다 아직은 우월한 상황이고 특히 미국 증시는 또 많이 올라오고 그렇게 조정 안 받거든요. 안 받아보는 미국 증시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봤을 때 눈높이는 좀 낮추고 대응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워낙 많이 빠졌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그렇게 악재가 없다는 점에 생각했을 때 연말 랠리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추포를 터뜨릴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나쁘지 않게 보는 쪽으로 입장으로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말 랠리까지는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지만 그래도 현재 지수가 많이 빠진 만큼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응천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